이번에는 뮤뱅 고등학교의 퀸카 선배님들, 솔로 가수 세 분을 만나볼까요? 어서오세요! 헤빛! 안녕하세요 레드웨스 웬님입니다 반갑습니다! 안녕하세요 청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아입니다 네 세 분 모두 반갑습니다. 웬디씨부터 이번 신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타이트곡 위슈 헬은요 남들의 니즈에 맞춰서 살아온 과거의 내 자신한테 안녕을 구하고 진정한 내 자신을 찾아가겠다는 그런 가사를 담은 곡입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네 저의 신곡 이니미니는요 정해진 틀과 답 없이 정말 원하는 대로 이끌리는 대로 골라라 라는 뜻을 좀 담았습니다 네 이번 신곡 루프탑은요 한계와 경계를 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새로운 저 유아의 모습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세 곡 모두 기대되는데요 먼저 컨셉퀸이라는 수식어가 생긴 유아 선배님 이번 컨셉은 어떤 컨셉인가요? 이번 컨셉은요 제가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모습 같은데요 되게 섬세하고 조금은 카리스마 있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은 청아 선배님 네 이번에 굉장히 힙한 컨셉으로 돌아오셨는데요 지난 활동과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뭘까요? 지난번엔 제가 좀 반짝이를 과하게 붙이고 돌아왔다면 오늘은 고추장을 좀 과하게 바르고 돌아왔습니다 네 고추장 색깔도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웬디씨 이번 솔로 활동에서 웬디씨가 보여주고 싶은 매력이 있다면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? 자유로움, 긍정적인 에너지 다 받아가세요 여러분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세 분의 무대 스포도 안 볼 수가 없겠죠? 짧게 한 소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 네 I wish you hell I don't wish you hell I wish you hell Yeah I wish you hell 네 네 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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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미니 미니 많이 모 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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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세 분 모두 너무 멋지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세 분 같이 인터뷰하니까 유닛 같기도 한데요 어 이렇게 마지막으로 서로의 신곡을 들어본 소감을 한 번 얘기해 볼까요? 한 번만 들어도 우리 저희 모든 곡들이 약간 중독성이 넘치는 것 같아서 귀에 계속 맨 돈다? 또 제가 느꼈을 때는 우리 곡들이 다 좀 자유를 향해서 찾아가는 그런 곡들인데 많은 분들이 자유를 느끼고 싶으실 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셋의 무대는요 볼거리가 많습니다 네 분위기가 아주 훈훈한데요 그렇다면 세 분의 무대를 보기 전에 다음 무대 재채채 해볼까요 네 다음 무대는요 오늘 컴백하는 루네이트의 무대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셋 솔로의 무대도 곧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모두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요